트로피 훈수해도 되냐고? 아 그럼 그것만 물어봅시다 저 지나쳤어요 혹시? 방금 지나쳤다고요? 자 이러면 어때? 이러면 먹을 수 있어? 지나쳤어? 게임 스테이션 안에 있다고요? 아니 스테이션 안에 두 개가 있어? 둘 데가 그렇게 없었나? 기다려봐 내가 찾아볼게 많고 많은 곳에 게임 스테이션에다가 두 개를 뒀어 여기는 그래도 일단 하나 먹었으니까 여기는 없을 것 같고 뭐야 내 기차 야 뭐야 내 기차 어디 갔어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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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영상각 유튜브각 유튜브각 아이씨 길이 막혀서 안가져요 아 뭐야 아 설렜네 그런데 기차가 날아간 건 진짜 어떻게 복구하냐 다른 맵 갔다가 여기 다시 오면은 돌아올 것 같기는 한데 왼쪽은 갈 수 없는 길이니까 막아놨다 치고 그럼 오른쪽은 갈 수 있지 않아? 가지는 데요? 야 트로피 일단 포기하고 걸어서 세계 속으로 아니 아니 걸어서 엔딩 속으로 세계 최초로 기차로 사고 안 나고 엔딩 보는 거 어때? 잠깐만 왜 어두워요? 잘못었는데? 뒤로 계속 가지긴 하거든요? 뒤가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안 보여 이제 기차 생겼지? 없어요 아 뭐자고 야 생각해보니까 이거 우리 우회전으로 바뀌잖아 아 직진하면 떨어지네 직진하면 탈출구인 줄 알았더니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야 우리 직진 루트 봤네 아까 살려준 거였네 봤네 직진하면 떨어지니까 살려준 거였네 아 역시 파피 믿고 있었다고 거기서 알아서 해야지 계정은